여러분 사회 갈등지수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어요? 사회 갈등지수 전반적인 어떤 갈등의 수준을 사회 갈등의 수준을 점치는 어떤 지수로서 소득의 불균형의 정도 또 민주주의의 성숙도 정도 그리고 정부 정책의 효율성 정도 뭐 그런 것들을 지표로 해가지고 작성된 지수가 사회 갈등지수예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도 아주 심각한 갈등사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 정치적인 갈등이 도를 넘어서 버렸어요 여러분 BBC에서 BBC 아시죠? 27개 전세계 27개 주요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할 결과 어떻게 되냐?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에 대한 불신 정도가 27개 조사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1등이야 쓸데없는 건 1등을 해 정치적인 견해 차유로 인한 갈등이 예를 들면 정치 문화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그래서 예를 들면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교과서 안에 데모 방법 이런 것들 실습 이렇게 하는 그런 유럽 나라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이 정치적 견해 차유로 인한 갈등 이게 20%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61%예요 3배가 넘는 거예요 여러분 금주에도 보궐선거를 치렀는데 말이에요 보궐선거가 이 정도였다면 우리 지역의 선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였다면 내년에 대선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 정말 심히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그런 것만 있습니까? 노사 갈등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검경 어떤 갈등이 있죠 인형 갈등이 있습니다 지역 갈등이 있습니다 웬만한 사회적 어떤 이슈 여기에 갖다 붙이면 다 갈등거리가 되어져요 갈등의 주제가 되어져요 물론 갈등이 저으면 참 좋아요 갈등이라는 건 뭐 좀 백해무익하다 할 수 있으니까 적으면 좋겠죠 그러나 갈등을 줄여야 하는 아주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삼천경제연구소에서요 한국 사회에 1인당 GDP의 27%가 사회 갈등 관리 비용으로 쓰인다 그렇게 연구 결과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져보면 이게 돈이 어떻게 되냐 사회 갈등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어떻게 쓰여지냐 하면 최대 246조 원이 갈등 관리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진다 개인으로 계산하면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 국민이 모든 국민이 매년마다 한 사람당 900만 원을 사회적 갈등 해소 비용으로 쓰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고정 지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허무하게 지출이 이게 무슨 생산이 일어납니까 뭐 또 뭐 구제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갈등을 조율하는데 1인당 900만 원 이게 삼성경제연구소에서만 나온 발표라면 우리가 또 의심해 볼 수 있죠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사회 갈등 지수가 상승하면 1인당 GDP가 하락하는 상관관계가 확인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사회 갈등의 수준을 OECD 선진국 수준이잖아요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만 되어져도 실질 GDP 성장이 0.2%가 바로 상승 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등 관리가 돈이 되는 거라 진짜 딱 깨놓고 얘기해 실제적으로 얘기해서 갈등 관리가 그럼 뭐 갈등이 없으면 좋지 관리되면 좋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돈이 된다니까요 나라 살림에 돈이 돼요 개인에게도 돈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갈등 관리가 아니라 갈등을 더 부추겨 그래서 갈등이 어떤 반사 이익을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라 미국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아주 증오 발언을 서슴치하고 잘 했었어요? 자주 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유색 인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 증오 발언 때문에 아시안들이 죽잖아요 멀쩡히 가게를 열었다 두들겨 맞잖아요 여러분 지도자의 발언과 그 증오 발언과 이 아시안 계통의 증오 범죄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다 밝혀진 내용이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이 갈등의 골이 막 더 깊어졌어요 어디 확진자가 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시설은 공공의 적이야 완전히 대사회적 원망과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 간의 갈등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죠 또 그룹과 그룹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당해와 안수집 사이의 갈등 개척 멤버와 또 후속주자들 뒤에 합류한 교인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찬양대끼리도 서로 다른 찬양대끼리도 묘한 신경전이 있습니다 부서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도 갈등이 있어요 교단과 교단 사이도 갈등이 있습니다 장로교단, 오순졸교단 복음주의냐, 개혁주의냐 아니면 자유주의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 같은 주님을 섬기고 지난주에 다 같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는데 서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갈등 때문에 신앙에 막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양대들이 있습니다 아예 신앙을 포기하려고 마음먹는 어린 성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등의 문제가 말이에요 비단 근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초대교회 또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1절을 읽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라고 시작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막 슬로건으로 얘기하면서 한국계 참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큰일 나 왜? 초대교회도 싸웠거든요 에베소 교회도 빌리프 교회도 가장 많이 싸웠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 심지어 어떻게 해요? 성도들 간에 막 싸워가지고 그 싸움이 이슈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찾아갈 정도로 그 정도로 머리 박 터지도록 막 싸웠어 초대교회만 싸웠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틈만 남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싸웠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유한범 17장에 그 마지막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대제사장적 기도를 주님이 올려드리는데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또 읽어보십시다 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제발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대제사장적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뭐라고요? 제발 저들이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도 지상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싸우지만 않아도 좋은 교회가 됩니다 기안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갈등 관리만 잘 되어져도 어떻게 해요? GDP가 올라간다니까요 돈 된다니까요 교회가 갈등 관리만 잘 돼도 전도 돼요 교회 안에 싸우지만 안해도 복음의 영향력 자동으로 되어져요 왜? 복음은 늘 생명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싸우니까 안 되시게 그러나 여러분 너무 또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말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싸움이 없을 수가 없죠 얼마나 다양한 사람 예를 들면 비슷한 연령 비슷한 취미 비슷한 성령을 가지고 있는 동호회 모임에도 그렇게 모이면 갈등이 유발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남녀, 노, 소, 유무식 상관없지만 얼마나 다양합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뭐냐?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갈등을 관리해내느냐 제가 몇 주 전에 루오보암을 통해서 실패의 예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8번째 낙타가 필요하다 2주 전, 3주 전 기억나십니까? 18번째 낙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관리가 중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왜 갈등 관리 갈등이 어떤 조율 이런 게 중요하냐면 요즘은 그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한 번씩 오케스트라 연주 제대로 된 풀 세션이 있는 거 그런 연주를 가보시면 말이에요 연주 전에 일찍 암치 좀 들어가서 보면 전 악기들이 모든 악기들이 튜닝을 하죠 그 다음 진짜 시끄러워 소음, 소음 심하면 귀를 막고 싶을 만큼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딱 지휘자가 딱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연주가 시작되어지면서 멋진 하모니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주할 수 있는가 따라하십시다 정력을 정력을 통제하라 통제하라 한 번 더 정력을 정력을 통제하라 통제하라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갈등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말했어요?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그냥 바로 꽂아놔서 바로 바로 답을 딱 달아 뭐라고요? 명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정력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싸웁니다 막 이렇게 막 갈등이 일어나면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 또 나름대로는 명분을 쌓아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거는 이해해줘야 된다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명분을 쌓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보면 뭐냐 싸움과 다툼 그럴싸한 명분을 다 까디비고 속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 때문이라고요? 정력 때문이다 정력이라는 말을 하니까요 정력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성적인 욕구 뭐 그런 줄 알고 오 나는 뭐 그런 거 아니다 나는 그런 관심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정력은 아주 감각적이고 악한 의미의 욕심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헷갈릴까봐 그 다음 자리에 보니까 다른 표현을 설명해놨습니다 정력을 다른 표현으로 설명했어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이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다투고 싸우는데 뭐라고요? 너희는 욕심 욕심 정력이 어떤 의미일까 헷갈릴까봐 한마디로 욕심이라고 딱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싸우는 정력이라는 게 뭐냐 컴플리팅 디자이어라고 말해가지고 갈등을 유발하는 욕망인 거죠 이 욕망 이 욕심이 예수를 어느 정도 믿으면 말이에요 믿음이 연수가 좀 차고 직분도 좀 올라가고 어느 정도 잘 믿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다 솔직히 예수를 잘 믿으면 오늘 같은 금요일 밤에 집에 있지 않고 딱 본당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정도가 되어지면 이 욕심이 말이에요 통제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솔직하기가 잘 안네 욕심이 막 쬐가닥 쬐가닥 통제가 되어져요? 절제가 되어져요? 잘 안되죠? 솔직히 예수를 잘 믿어도 희한하게 이 욕심이 끝나지를 않아요 10년은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던 제자들도 어떠했나요?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기억나십니까?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쭈뼛쭈뼛 뭐가 뭐 얘기할 것처럼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줌마들이 뭐라고 말하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소위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어머니들이 이게 본인은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들이 이제 설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마는 사실은 아닙니다 본인의 욕심이 어머니에게 투영돼 있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어머니의 청을 듣고는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기는 그들이 여기에 말하는 그들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 그죠?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대답하는 거죠 그 자리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막 비비고 있는 사바사바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옆에 또 누가 그걸 지켜봤을까요? 다른 제자들 열 제자들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자 열 제자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딱 적어놨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갈등이 유발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한 군데만 기록된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은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속으로 막 분히 여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버전으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분을 품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화를 드러내는 거예요 막 제자들끼리 눈을 불아리고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몇 살이도 잡을 그런 기세인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정욕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욕심 때문에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영의정, 좌의정 하려는 마음 더 얻고 자는 마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유명한 구절이죠 이거 같이 또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자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더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낮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막 아로새겨지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정욕 이 더러운 욕심 통제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원론적인 것 말고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십시다 왜 정욕을 왜 욕심을 통제해야 되는가 아주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기도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막히지 않게 하라 3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료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정리해 보십시다 싸움이 다툼이 어디서부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료로부터 그렇죠? 정료로 다시 말해서 욕심으로부터 그런데 이 다툼과 싸움이 갈등의 불씨가 되는 정욕을 안고 정욕을 안고 기도를 해 열심히 기도해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를 좀 알아야 이 말을 오해하지 않는데 여러분 정욕을 안고 기도하면요 세게 기도합니다 정욕을 안고 욕심을 안고 딱 기도하면 아 이거 더 세게 기도합니다 이거 아버지 하면서 막 그리고 막 기도줄이 확 잡힌 것처럼 느껴지고 막 하늘문이 막 열린 것처럼 아버지 정욕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돼 더 세게 기도가 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욕을 품고 기도하면 구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럽니까? 못 받는다 그럽니까? 오늘 아까 못 받는다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속이 시원해서 욕심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매달리면 막 뭐가 된 것처럼 막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고 뚜껑이 열리는 것 같고 막 기도가 막 제대로 된 것 같은데 내 마음은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못 받는다 말은 이 아이러니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기도 응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 여러분 이 정욕을 통제해야 될 이유 갈등 관리해야 되는 정말로 뭐랄까 진짜 실제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가 지금 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욕심은 정욕은 통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다른 사람 얘기를 할 수 없고 뭐 제 얘기를 하면 늘 정직하잖아요 제가 총신 신대원 입학시험을 칠 때 일이었어요 정말 옛날 얘기죠 까마득한 옛날 얘기인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신학을 결심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데 일단 신대원을 가기 전에 그러니까 신학 대학을 가기 전에 일반 대학을 가서 좀 소양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신학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경북대 생물학과에 진학을 했죠 제가 한 주 이제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생물학을 하면서 또 복수 전공으로 철학을 함께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뭐 제가 생각해도 턱없이 저는 부족한 사람이었죠 신학교 이제 입학시험 신대원 대학원 입학시험을 치는 날이었습니다 그 전날에 보통 예비 소집을 하잖아요 예비 소집할 때까지는 제가 잘 몰랐어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시험치고 그렇게 하는데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막 간실 하나 가득 수험생으로 가득한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이제 지나갈 때 들어갈 때 그때 경쟁률이 어떻게 됐냐 4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신 역대 역사상 우리 입학 동기생들이 가장 입학생이 많았을까 학년이 같은 동기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 동기가 900명쯤 되거든요 900명이 4대 1의 경쟁률이 되려면 시험을 몇 명이 쳐야 돼요 900명이 4대 1 되려면 한 3, 4천 명이 시험을 쳐야 돼 시험장이 와야 돼 그러니까 그 사당동의 총신 강의실마다 시험치는 사람으로 꽉꽉 찼죠 꽉 찼어요 제가 이제 앉아서 준비를 하는데 말이에요 확률로 따져보니까 제가 들은 풍어를 있었거든요 4대 1이라는 걸 들었어요 따져보니까 내 주변에 내가 이제 강의실에 앉았는데 내 주변에 3명은 떨어져야 돼 1명은 붙고 그럼 기도가 절로 되지 않겠어요? 음짐 달잖아요 그런데 주변을 이렇게 다 둘려보니까 와 이분들이 다 훌륭한 거라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으시고 경륜도 있어 보이고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척 봐도 그래요 소위 말해서 전도사님 다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제가 진심으로 어떤 기도를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줄 아세요? 제 평생에 가장 이타적인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 이후로 그 이상의 이타적인 기도를 제가 드려본 적이 없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떨어져야 한다면 제가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분들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겠습니다마는 저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분들이 붙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에 가장 이타적인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어떤 분은 그런 일이에요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안 급해서 그렇지 안 급하니까 그렇게 팔자 편한 그런 기도를 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저도 급했어요 안 급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성기던 교회 제 모교회는요 모교회 청년부뿐만 아니라 정교인이 한 300명 그 정도이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김종원 신학대 혹은 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식적인 기도 제목이야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리고 저를 지도해 줬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청년 시절에 제 청년 시절에 저를 지도해 줬던 목사님이 그 악명 높은 누구냐 도자 원자 욱자 목사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떨어질 것 같으면 교회에 나타내지 마라고 떨어지면 교회에 얼굴도 나타나 엄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살이 떨려요 제가 그런데도 진심으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떨어지고 이분들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진심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성기도 모교회에 금료기도회에 오늘 같은 금료기도회가 일찌감치면 한 8시 정도 금료기도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치면 2차로 금료기도를 옮겨갔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3, 4, 5 차를 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벌써 30년도 더 된 얘기인데 뭐냐면 대구 동부교회로 금료 차례를 옮겨갔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김덕신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시절인데 대구 동부교회 2대 단위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예장 합동축 총회장을 지내신 분인데 제가 성기던 교회 차례를 마치고 동부교회 이렇게 옮겨가면 동부교회 차례가 시작 악호가 딱 맞아서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그 김덕신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뭐냐 앞으로 신학하실 분들은 성경 100도 목회를 생각하시는 청년들 그 당시에 막 청년들이 막 기도하려고 모였거든요 목회를 꿈꾸는 사람들 목사, 성교사, 사역자들 성경 100도 이걸 뭐 얼마나 자주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20도 했을까 말까 근데 제가 시험장에 딱 앉았는데 말이에요 내 주변에 사람들 딱 보니까 관상을 보면 딱 알잖아 다 100도 간 것 같아 진짜 다 성경을 100도 간 것 같아 그 제 양심상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분들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시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죠 와 하나님은 남이 잘되게 하는 기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이 이타적인 기도를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 내 욕심을 진짜로 사심없이 내려놓고 남이 잘대로 하는 기도 이 타적인 기도를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알게 되어졌어요 왜 이 타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가 그게 십자가니까 그 기도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되어졌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어졌어요 물론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닌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혀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제 경험대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남을 축복하는 기도 남이 잘되도록 하는 기도 정말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성진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떨어져도 좋으니 저 사람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잘되게 해 주십시오 내 친구가 취업이 더 빨리 나보다 더 빨리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엄청스럽게 기뻐하십니다 아민이십니까? 반대로 서로 막 반목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 생활에 생명과도 같은 기도가 꽉 막혀서 파리하게 그냥 메말라가는 영혼이 아니라 남이 잘되도록 하는 기도 이타적인 기도를 드림으로 말면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력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진짜 진심으로 축복하면 갈등의 문제가 어느 정도 다 해결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갈등을 하나님과의 갈등을 하나님과의 갈등을 하나님과의 갈등을 해결하라 해결하라 4절 보십시오 4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야구부는요 사람들 간의 어떤 갈등의 배후에는 언제나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지금 갈등 관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과의 갈등은 그건 그냥 드러나는 거고 그 배후의 이면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가 있는데 이 갈등이 얼마나 처음에 했으면 오늘 읽었던 조금 전에 읽었던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라고 적어놔요 원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하냐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게 좀 헷갈려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과 벗이 되어지는가 이것도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 본문을 다 풀어놨어요 그냥 성경 그대로 읽으면 돼요 4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눈치 채셨죠 세상과 벗댐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눈치 채셨죠 가늠한 여인들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늠의 핵심이 뭐예요? 또 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가늠을 행함이니라 가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늠은 언제나 이중적일 때 가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내가 있어요 우리 남자 청년이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어떤 여인에게 여청년에게 장가 들었습니다 그걸 가늠이라고 말합니까? 장가 같다고 말해야 되죠 그거는 가늠은 언제나 이중적일 때 얘기예요 그죠? 이중성 두 마음 양다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둘 다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중적인 마음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5절 읽어볼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과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성령님이 시기가 날 정도로 성령님이 시샘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를 걸치고 살려는 그것 자체가 문제고 하나님과 원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한쪽에는 또 마귀가 시키는 듯을 알고 양쪽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양분된 마음을 정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양다리에 걸쳐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하나로 모을 수 있는가 이건 역시도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6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러나 같이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스스로 주님 앞에 낮아지고 스스로 엎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사람과의 갈등도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밤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언제나 싸움이 벌어져요 웃기잖아요 평화재단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안에서 자리 다툼을 내 평화재단 사랑의 바자애라고 만들어 놓고 서로 다퉈 교회 이름들 뭐 뭐 평화교회 화평교회 평안교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름과 달리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싸워 화평과 하목을 영험하는 마음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제 갈등관리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 된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이뤄지죠 갈등관리가 돼야 그래야 성숙을 이룬 거죠 정력을 쉽게 말해서 욕심을 통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갈등관리 갈등관리만 되어줘도 돈을 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GDP가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올라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돈이 되니까 갈등관리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갈등관리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사람과의 갈등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갈등이 언제 일어나느냐 두 마음일 때 양다리 걸칠 때 그 양다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두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